홍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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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손님 있으면 안녕하세요. 손지영 윈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에서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시고 가시고 기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까지 신년을 무대에 드릴 건데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네! 한 번 이어서 엄진척 이라는 무대입니다. 엄진척! 엄진척! 언니, 나도! 언니, 나도! 박수 받으십시오! 박수 받으십시오! 박수 받으십시오! 박수 받으십시오! 박수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피스피트에 두통이 있는 어비를 느껴서 조각받아야 해서 오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뒤에 계신 분들까지 저 잘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시고요. 한 곡 더 띄워드릴 건데요. 네! 감사합니다. 타임! 세이adel 라인 medium 세cy 나야나 나야나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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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띄워드린 곡은 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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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자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다시 하지마 아하 가 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다시 하지마 니가 니가 예쁜 남자 내 다시 하지마 이렇게 노래 찍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딸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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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니 뭔가 싸이키고 왔다 갔다 해야지 조금 못돌 창피한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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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a 마지막 곡 10년을 넘겨드릴 거고요 마지막 곡은 제가 지난번에 부려본 곡을 풀어보면서 디옥씨 소녀님 특집회에 남았었을 때 디옥씨와 춤을 이라는 곡 마지막 곡을 태워드리고 자녀분의 목숨도 항상 조용유류만 가득하게 쓰여주겠고 지금까지 홍준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 기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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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노리도 놀아요 그땐 나의 무슨 상관이에요 날 같이 노래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땐 한글자막 by 한효정